다음 선수는 김민선 선수입니다. 지금 김승현 선수에 이어서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버행으로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중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거기에 볼륨까지 붙어있기 때문에. 거기에다가 볼륨이 굉장히 미끄러지는, 미끄러운 사선 방향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. 첫 번째 시도 시작을 했고요. 왼발 휘룩. 김민선 선수 오른손의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. 왼손.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른발 업 포지션 굉장히 좋고요. 순간적으로 그렇죠. 보너스 홀드까지. 보너스 홀드까지 획득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김민선 선수 푸시죠. 그렇죠. 푸시죠. 안전하게. 안전하게. 그리고 왼손으로 레이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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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왼손 레이백. 이렇게 손쉬운 루트였어요. 김민선 선수가. 루트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. 루트 세터의 의도만 정확히 파악을 하면. 이렇게 손쉬운 루트였어요. 그렇습니다. 김민선 선수 한번만에 두 번째 과제를 완등을 해내면서. 김승현 선수를 제치고. 1위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